오리지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버스 한 대 놓침 우지야 버스 언제 와? 저의 주인공은 오징공은 오징공이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제가 애는 안 키우니까 강아지는 키우니까 개린이날을 위해서 애견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견카페를 애견카페말고 좀 멀리 놀러 갈까 했는데 그냥 강아지들한테는 익숙한 곳이 최고죠 가는 중 오늘 날씨 엄청 덥다 반바지에 반팔 입으려다가 그냥 긴바지 입었는데 둘이 도망간다 흙취, 자 뜨거 흙이, 왜 맨날 의자 밑에 들어가? 응? 이즈야 이즈 왜 맨날 의자 밑에 들어가? 은가중 재빨리 간다 이즈야 이리 와 이리 와 이즈가 이리 와 빨리 와 아 띵띵이 우찌야 야 간다 갖고 와 야 우찌야 갖고 와 갖고 와야지 아 네 아 아니 아 아 아 아 지아 갖고 올 거야 간다 아 아 아 아 간식 먹을 거야? 이거 먹을 거야? 이거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기다려 아 귀여워 이거 먹을 거야? 네 주세요 해봐 지아 힘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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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지아 재밌게 놀았어? 응 가자 이제 아 아 귀여워 손 아 버스 기다리는 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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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수영무 아 예쁜데? 봐봐 맘에 안 들어? 번역도 예쁘죠? 이쁘네 봐봐 이 색도 이쁜데 우찌야, 봐봐. 예쁜데? 엄청 예쁜데? 우찌야, 엄마 옷 사줬지? 대리리나리랑? 우와, 엄청 예쁘네? 봐봐. 따뜻해지면 수영장 가자. 뭐 먹을까? 이거? 후쿠 떡갈비? 맛있겠지? 아니면, 육포? 육포? 이거 먹을 거야? 우리 할아버지는 가서 먹어. 아, 이거 좋아. 하고 좋아. 하... 그러니까. 흠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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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